얘기 좀 하자고 어? 이 검사 뭐 하는 거야? 아 부장님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거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야 6년 전에만 해도 불쌍한 거지 모두였는데 그새 어떻게 이렇게 됐냐? 어디서 꽃뱀 짓이라도 한 거야? 나하고도 잠깐 만날까?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? 넌 뭐야?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이 자식이 나 대한민국 검사야 어디서 협박질이야? 신은수 이거 너 기둥 서방이냐? 왜 이래? 나와봐 저 자식 잡아! 검사를 폭행해 주자! 제자 내 비서야 뭐 하는 놈인데 내 비서를 함부로 대해? 죄송합니다 총리님 어디 소속 검사야? 죄송합니다 총리님 제가 데려왔는데 뒤늦게 와서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지? 뭐가? 미래 저렇게 누워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 와서 이 꼴을 당하냐고 강석현이 오라고 지시했어도 거절했어야지 너 정말 왜 이래? 내가 뭘 하든 네가 왜 신경 써?